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흉덕TV의 흉덕 지효입니다! 저희가 오늘 먹어볼 것은 이건데요! 이건데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을 해봤어요! 어떤 맛이지? 고구마 밑에 일단 썸네! 그럼 뒤져줘! 이리와! 가까이! 가까이 얼굴! 이리와! 이리와! 놀라! 빨리 빨리 놀라! 아 진짜! 이제 그런걸 하네!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봐! 다시 먹었어! 좀 먹어봐! 이제 먹었어! 와우!!! 초장과 아이아네즈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초장과 아이아네즈를 준비했어요! 다시 못먹어! 다시 먹었어! 다시 Sonra 물건을 줘요! 다시! 이제 먹었어! 초장과 아이아네즈를 준비했어요! 초장과 아이아네즈를 준비했어요! 아! 퍽퍽퍽퍽 요모 먹겠다 요모 먹겠는데? 이거로 같이 먹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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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사자 한거야? 니가? 니가 먹고싶어 사자 짠 짠줄 몰라 마요네즈 먹으면 괜찮아? 네 마요네즈 맛있어 이거 어찌 먹는거지? 사람들이 유튜브 각을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어봐 호랑은 조금 낫던데 한꺼번에 먹으면 맛있지 않네 이쪽 아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찍고 먹은거는 맛있나? 식감 입안에서 톡톡톡톡톡 맛평가 아무것도 안찍어먹은 맛은 진짜 날치알을 소금 아니다 날치알을 받아 계속 보세요 너무 짜 날치알이 컵보다 더 맛있다 그건 맛있지 너무 짜 이거 못먹겠어 먹을순 있어 어 먹을순 있지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 괜찮던데 소스에 찍어 먹으면 소스맛밖에 안나 이거 이거 한마디로 돈 주고 사먹으면 안됩니다 진짜 돈 아깝다 내가 이때까지 사본 것 중에 제일 돈 아깝다 진짜 이거 너무 많은데 손으로 한꺼번에 착해 초보우 엄마한테厲害 소리 부탁 소리 소리도 안 들려 살살 초상색을 한번 따라서 초상색과 같은 빨간색으로 마치고 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자랑 가겠습니다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